이어서 어제 어제는 아니죠 이어가지고 우리 어제에 이어서 맞죠? 어제에 이어서 우리 랩런즈2 총기 소울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반은 넘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모아가야 할 조각이 한 조각 남았다고 했거든요 하나 남은 하나 근데 이제 우리 투수분 말을 들어보면 1편을 생각하면 높은 확률로 다 모으고 또 어디로 가야된대 그러면은 사실상 2개 남은게 아닌가 랩런트 5만원 맞아요 근데 뭐 이 정도 도달자 뭐야 도달자 뭐임 진선한 고기 갑옷 도달자다 뭐야 근데 아무것도 안좀 체력은 두렵게 많은데 에피드에서 풀었어요? 1편이겠지? 푸는게 체력이 왜이래 여기야 될 체력이 왜이래요 이상한데? 근데 주는건 또 아무것도 없어 뭐지? 아 또 이상한 스토리 또 이제 보실 분들은 유튜브에서 일시정지에서 보시라고 교훈 아무도 혼자 염치지 않는다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있다 아니 스토리랑 관련이 없잖아 이거 모든게 그냥 동화이야 그냥 거의 뭐 의미가 없어 스토리가 여기 책에 적혀있는거는 퍼즐 힌트도 아니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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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자 헌터란건만 알면 되지 제가 도장깨기 자두저림 조리법 이거 뭐지? 이거는 뭔가 관련 있을거 같은데? 어둡고 한적한 곳에 해가 졸때 크리스탈을 물에 넣었다가 다음날 해가 졸때까지 넣는다 빛이 절대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심할 것 흠 아하나 애가 근처했을때 이 요리를 먹자 이거는 뭔가 관련 있을거 같은데? 책에 퍼즐 힌트가 있어요 있는거 같긴 한데 근데 모든 책이 있는게 아니라 그냥 특정 몇몇 책이나 있는듯 뭐야 이거 이 책이 발견 되면 난 분명히 죽을 것이다 이 책이 발견 되면 타인의 소호자다 이거는 스토리에 관련이 있을거 같은데? 이거는 스토리에 관련이 있을거 같은데? 아 근데 개기러워 아이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하지 좀 아 뒤틀린 열매 근데 그러고 보니까 걔 늙은 늙은 지도자 어디 감? 왜 안 나오냐? 어? 뭐야 이거 어? 이거는 퍼즐 같은데? 그치 이거는 뭔가 퍼즐 이건 한번 보자 태양 달 삼 죽음 사슴 약탈자 시작 태양 이게 뭐야 희망 아닌가? 약탈자 모르겠다 뭔데 나중에 뭐 나오겠지? 퍼즐같은게 저거 관련해서 고 너가 ... ... ... ... ... ... ...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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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 오 나이스 아니 근데 왜 아무것도 안줌? 엘반데? 아 멋있어 이펙트도 간지나고 여기 뭔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엘반데? 아 근데 나중에 따로 답을 수 있대요 그 어드벤처 모드하면은 우리가 선택 못한 분기점 선택할 수 있대요 해약 자 확 entr u 가자 세계수로 가자 문이 있고 옆에는 뭔가 문 열 수 있나 열 수 있네 여기부터 갈까요 여기는 뭔가 루트에 오염된거 같은데 루트 그거 아니야 던전 있다 아냐 아냐 북새전은 회색이고요 이거는 던전 던전보탈 아 치 들어가는 삼림지대 아 야애샤 이건 왜 안 까이냐 고조 원형들 아 이게 2차전지 그런건가 혹시 고조 원형이 있는데요 홀리샛 뭐야 이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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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그야? 이번 테마 적은가 보다 학생 적은가 어 어 에헨 어 어 어 어 왜 총이 발사가 안 돼? 뭐야 이거 사전 뭐야 사전 사전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먼저 올라갔다 내려가도? 얘네가 루트 아니야? 얘네가 루트 같은데? 근데 1편 이후라며 1편은 마가 됐다며 얘네가 루트로 변하면 어떡해? 죽여놔야지 근데 왜 아직도 남아있어? 아 여기를 막은 게 아니라 지구에서 막은 거라고 어 누구세요? 사람인데? 루트 예정에 사람도 있나요? 넣어? 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너희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 무한 총알 들고 근데 총알 너무 안주긴 한다 이번데 왜 이렇게 안주? 왜 이렇게 안주지? 왜 이렇게 안주지? 기 때미지 꼬리 어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 힐 댕댕일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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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많은데 어 누구세요? 우와 아니 아니 물장으로 밀어붙였는데? 우와 뭐야 어디가 약점이야? 어 저기 가운데 가운데가 약점이야 딱 봐도 우와 어 황 아니 루트는 괴물들 아니었어? 왜 인간형이 있는거인? 어어어 인간형도 있어요? 이게 뭐야 어디야 이거 이거 뭐야 어디야 이거 아 아 아 아 아 늑대의 심장 심장을 노려라 왜 뭔데 뭔데 늑심 뭐야 좋은가 어 그냥 그냥 좋은데 최대 지구력과 미동속도 증가 그냥 좋은데 늑대의 콩팥은 없나 안 껴도 된다고 근데 이거보다 딱히 좋아보이는 아이템이 있는 것 같진 않아가지고 있나 그래도 다른 것들은 다른 것들은 뭔가 페널티가 있는데 쟤는 페널티가 없어 아니 근데 나는 근접 캐릭터도 아닌데 근접관련 왜 이렇게 많이 나옴 망..망..망캠인가 망캠? 근접관련도 없는데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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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쏘로독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port 짠다 Здесь은 못 בח brom 그로ogly라는 빨라 누구세요 아 또 뭔데 어어 아니 미쳤나 도달자 미쳤냐고 우와 난 아픈데 별로 아 아 아 아프다 아프다 이 턴 빨리 빨리 조절 이거 힐 해줘 깜짝이야 여기로 갔다 이렇게 가줘 어 깜짝이야 아 자꾸 달려와 근데 왜 루트는 동물을 공격 안해요? 왜 왜 왜 동물만 편해요? 뭐야 이거 오오오오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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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뭔데 이거 그래요? 근데 왜 어떻게 사슴이 살아있음? 얘네가 여깄는데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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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얘네가 그대 설정을 까먹었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죽었다 아 뭐야 아 뭐야 어딨어 이게 권총 이거 단점이 너무 근거리야 탄이 안 닿아 너무 근거리 탄할 무한인건 좋은데 여기 랩몬 뭐야? 뭔 노래소리? 누구세요? 내 친구 팍술테크 내가 여기가 눈 잠깐 제가 전에 여기 왔던 적이 있나요? 몇 시즌 전에 팍술테크와 제가 노래에 대해 얘기했었고 아... 당연히 팍술테크가 아닌가 죄송해요 호랑은... 그것은 없네 그럼... 지금 묻었다고? 이걸로? 강력한 생명체를 찾아야 합니다 타락했다는 타락이 타락부터 아... 1편에 만났던 애가 그래서 알고 있는 거구나 인간은 과부의 걸 보기에는 그는 이렇게 되어있어 그런데 팍술테크 그는 어둠아 우리의 나를 날려버렸다는 물건이 가만히 저의 즐거움 어? 포드가 왔었다는데? 딜레이? 뭘로? 방송에는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제 화면에서? 여기서 뭐라고 했죠? 이 땅은 우리에게 많은 곳이 없었고 아직도 아무도 없었고 아직도 아무도 없었고 나라가 죽는다 박슬떽 바이런스는 우리에게 잘못된다 아니면 우려죽된다 지금의 희망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지금? 네 Yes, corruption swallows all things, and the balance is held in check. Or perhaps the balance turns against the pan. The outcome is the same. It began slowly at first, a remote grove in the forest, then the death of our god. Now even the beasts, the gods, and nature itself succumb to the rot. Some blame Pacsulteck, but though Pacsulteck have come and gone, the rot both precedes and remains. If fault lies anywhere, I think it may lie with the pan. Why do you think it may lie with the pan? The other one, the other one, and the other one, and the other one. Praise be the one of many. Mortal faces lie, but the one of many is incapable, voracious beyond question. So goes the song. The god of many faces has watched over every generation of the pan, even before our people all found, Yesha. Even when our songs praised the tree over the god, yet our negligence brought the cost. And the one of many was killed by forgive me. And the one of many was killed by humans, Pacsulteck. Now the waning of our great tree has allowed corruption to come. Infecting our once mighty guardian. I feel greatly for Yesha, friend Pacsulteck. But we must hold faith in the balance. May it return again. I need to save this AESA from the power. I need to save this one. Why do I save this one? I'm going to go first. I just want to go first and go first. There's something else that has to do. 뭔가 여기가 메인인거 같으니까 저기를 먼저 하자고 갑자기 여기가 돼? 어어어어 아 박수 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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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딩 볼 루 몰 루 요 깃발은 뭐지? 어 뭐야 보스야? 잠깐만 루트 넥서스 보스였던거이? 야야야야 이거 왜 발사 안된? 음 우와 이거 무한대로 나오는거 아니야? 우와 우와 러니야 아 아 안돼 댕댕아 여기야 아 아 아 좋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동대체 뭔데 아 아니 계속 나오는데? 아 도전 막아 큐브로 막아 근데 이거 가죽쌓 어떻게 하나? 발사하면 데미지 많이 줄 것 같은데 좋아 이게 2페이지구나 불태워 불태워 네놈들의 약점 알았다 둘이 약점이구나 둘은 루트를 태워 와 체력 개많은 것 봐 죽어라 죽어라 도달자다 진해 진해 발사 아 뭐지 아니 체력만 더럽게 많아 죽어줘 죽어줌 갓 이게 해치얼인가 뭐 신성한 알 네놈들 루트가 끓 질 루트 아 데미지 없음 이게 끝이야? 체력만 더럽게 봤네? 체력만 더럽게 봤네 내려와 아야 힐 아 뭐야 터지네 아 뭐가 쏘는가 왔어 여기 먼저 아 아 빡술떼 오 봐봐 여기 뭐가 있어 저기랑 여기 여기는 메인 그 퀘스트 느낌표가 없는거 보니까 여기가 서브고 저게 메인이야 가보죠 가보죠 전조의 개성당 여기는 루트가 안보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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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먼 천공의 형태로 만드는 태양과 달 어 이거 아까 태그 나왔던 그거잖아 그치 퍼즐 퍼즐이다 퍼즐 요게 관련이 있으려나 아 실에 달린 꼭두각시 알았 Anne 아 ㅉ 으 으 으 으 으 힌트 찾아 힌트 어 이거 아까 봤던 그거잖아 태양 죽음 사슴 약탈자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되죠 돌아가네요 렌즈가 돌아가 이게 원이 다 얘네 해당되게 해야되나 렌즈를 어떻게 조절해가지고 아닌데 4개 렌즈가 4개밖에 없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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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오잖아. 왼쪽? 저게 약탈자? 이게 약탈자? 어떻게 맞춰야 되지? 이게 약탈자라고? 이거잖아. 이거. 다른 데를 먼저 같이 해볼까? 왼쪽 위. 왼쪽 위. 그래 여기. 혈월의 조류를 위한 건배. 태양. 달. 태양. 달. 사냥꾼? 태양이랑 달? 왼쪽 위가 태양이랑 달? 안 imprint. 당황하는уже. 확 tough. 소원. 왜그러지? 내 방송에 문제가 없는데? 수치상으로는 손실 나는게 없는데 어? 아 이게 이거가 돌아가네? 어떻게 며칠해야 되지? 아 그러면은 방송을 껐다 켜봄 많은 분들이 그러시니까 한번 껐다 켜볼게요 어? 방송 안 켜지는데? 어허허 뭐야? 잠시만요 어허허 어허헴 어허허 어허허허허헌 도매하 얜 어머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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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고침 새로고침 됐다 뭐지 뭐지 서버에 문제가 있긴 했나보네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거 근데 나오죠 퍼즐 내용 이해를 못하겠네 뭐니 4개가 어 이렇게 뭐니 4개가 어 어 아니 이제 위치도 딱 안 맞아 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 뭘까 아 아 아 아 아 아 히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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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 힝아 아 이거 어떡하라고 이거 뭐 뭐 어쩌라는지 모르겠네 어쩌라는거지 전혀 도움이 안되는데 힝터가 힝 힝 근데 뭐 요 그림이 요 문 앞에 딱 서는 것도 아니고 나만 끄킨다고? 뭐지? 뭐 틀렸는걸까요? 뭐 바뀌는것도 없어 내가 이러고 조절한다고 해서 뭐 어디 문이 열리고 그런것도 아니야 뭔가 유튜브 가능한게 없는데? 뭐 뭐라도 뭔가 변화가 있으면은 내가 추측을 해볼텐데 바뀌는것도 없고 진짜 모르겠다 뭐라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내가 유출을 할텐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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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쑤다 1 1 진짜 뭐지? 2 오른쪽 위 희망 사슴의 발걸음 약탈자의 포효 사슴과 약탈자의 회로가 될 때 태양과 줄기가 삶의 금실을 엮을 때 희망 뭔가 모자란데 힘자가 더 있지 않을까? 이 정도면? 이걸로 풀라고? 이걸로 풀라고? 이걸로 풀라고? 기다려봐 왠가 왠에 앉으러 가야 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공략 공략이 있긴 하다 공략 보고 한번 해볼까? 한 번만 봐 볼게요 아니 이거 어떻게 이런 깨 나온거지 무슨 퍼즐 레카드 킬 무슨 퍼즐 레카드 킬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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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공략 공개 됐다. 아니 왜? 왜 이렇게야? 뭐가 나오? 둥소 자리. 신규 장원처럼. 이거 이따 강호에서 한번 써보자. 왜 이렇게지? 문은 안 열리나? 그러면? 이게 설명을 보니까 이게 힌트가 여기 있잖아요. 외국판은 이게 힌트가 대문자로 써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퇴장하는 퍼즐이 대문자로 되어있는걸 고르면 되나봐. 근데 한국어는 그런게 없대. 그러니까 아예 감이 안 잡히지. 망겜. 아무튼 먹음. 내 점 높아요. 점 높습니다. 약간 거기로 돌아가죠. 높을만 하긴 해. 근데 딱 보면. 높을만 하긴 해. 근데 딱 보면. 높을만 하긴 해. 아야 누구세요? 아 자꾸 안보이는데서 막 때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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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핸들러 레벨러 친족 친족은 원래 있는 거잖아 뭐야 근데 왜 끊기지 한 번만 더 다시 껐다 켜볼까 제가 모바일로 켜놨는데도 확실히 끊기네 트위치 문제인 거 같은데 제 방송 화면 시스템상으로는 문제 될 게 없거든요 인터넷이 느린 것도 아니고 통출도 잘 되고 있고 아 또 나왔어? 아 제대로 못 쐬어 뭐가 문제인지 한번 알아보지 인터넷 속도도 한번 지금 체크해봐야겠다 업로드 속도 잘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게 뭐지 지금 보시면은 왜 서버가 도쿄로 잡히죠 업로드가 뭐지 저게 문젠가 지금 다 시켜볼게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업로드 속도는 문제가 없어 어때요 서버를 자동으로 바꿔봐 보조 언영을 선택할 수 있다 안되나 안되나요 진짜 SK티쉬야? 10초마다 동물관이 곤란하네 곤란하네 나만 그렇다고 인터넷은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좋아 곤란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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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지 제가 한번 요거 게임도 꺼볼테니까 게임 꺼도 그런지 한번 그래요 게임 게임 꺼도 꺼도 버퍼가 생기네요 한번 봐주세요 아까 유익할 때는 유익할 때는 괜찮았잖아 그쵸 왜 이러지 지금도 그런가 지금도 그런거 같은데 왜 이러지 진짜 SKT 이슈가 인터넷은 잘 됐는데 다스 리트 다스 리트 다스 리트 도롤이 좀 utilise 다스 리트 지금 껐다 다 시켰어요 껐다 다 이겨서 지금도 그런가 왜이래 왜 나만 나만 이러는거야 왜 지금 지금도 그런거 없네 뭐가 문제지 다 시켜봄 다 시켜봄 이제 업로드가 도쿄 서버 도쿄로 잠만 물어볼게요 다 시켜봄 어때 지금 어때 그래도 버프가 안오나 지금도 그래 아 진짜 뭐지 진짜 뭐지 어허 어허 마크 도전 안되면 어 한번 껐다 켜겠습니다 어때 어때 지금은 안 돼 안 되는거 같네 지금도 버퍼 걸리나요 버퍼 버퍼 계속 있어 지금도 컴퓨터를 껐다 켜 볼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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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